한밤요리입니다 한밤 문어를 잘라봅니다 오픈 한 Brush 양꽃 갓 딱딱 달콤합니다 설탕 매콤하고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달콤한 맛 소금 소금 오븐 굴은 연어는 중간에 이 통통도 소스에 달콤하고 오징어는 장갑이 너무 좋아요 보이지만 많이 못만큼은 장갑을 먹으면 더 맛있어요 고소한 식감은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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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일이죠 뱅뱅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